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엔스틴 모델 정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분이에요 지금 잘 시간이고 자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올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최근에 제가 보시면은 집에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롤러스케이트 샀거든요 롤러장에 한번 갔었는데 그쪽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잘 타고 있고 특히나 운동이 너무 잘 돼요 여기 보면은 롤러장이 있어요 보드장인데 제가 여기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포켓몬고 하는 것처럼 허기고 하시듯이 가서 포켓볼 한번 던지세요 아 요즘에 동영상을 찍는 걸 맛들려 가지고 제 인스타 보면은 영상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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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이렇게 랩을 한번 했어요 요 요 어 어 어 예 어 어 지희야 보고 있니? 어제는 편의점 대충 때웠는데 오늘은 편의점 원래 가사나 절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야 흥이 쫄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인스타에 막 한글로 된 글자들이 많아요 여기 표진말도 있고 여기 스티커로 여기 어지러운 세상 파이팅하자 담배 의류기 이런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영감을 받으려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 막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막 좋은 기회가 되가지고 이제 같이 디자인을 도와드리는 얘기가 됐는데 약간 코리아 감성이 있어 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는 저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길가다 마다 아 이거 좋은가 찍어야 돼요 찍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게 올라오면은 이 오빠 미쳤나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거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팔이 깨끗해 보이죠 원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막 팔 고장 났는데 좋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상태가 많이 안 좋고요 중지의 세번째 마디가 여기가 아파갖고 골절이 됐어요 이게 금이 살짝 가가지고 계속 깁스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땀띠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좀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약간 풀고 있고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저 이제 아프지 말라고 막 응원해 주셨는데 고마워요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인스타 제꺼 보면서 이제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못생긴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못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이 많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나잇